이상으로는 안 돼요. 기존에서는. 아무리 키친 친구가 와도 170 한 3, 4 정도. 여기 줄 자고 모자려서. 제가 이렇게 기다리게 해주세요. 주먹 주세요, 어머니. 엄마, 갈비 갈비? 갈비? 갈비가 뭐고, 갈비가. 갈비? 엄마. 모자봐, 얘. 뭐해줘, 얼굴 뭐해줘. 나는 이름이야. 귀엽다. 가라. 오, 밑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침묵은 안 돼요? 어떻게 그나? 핑크는 안 돼요? 핑크는 안 돼요. 그런 색은 긴이야. 아, 이걸 막 이런 색도 너무 귀여워요. 아니야, 이건? 무슨 여자친구? 불빛이 너무 귀여워. 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하나의 색이 많아요 정말요 여기가 진한 색이 더 높아지고 오늘은 어디가가 있나요? 근데... 여기가 빨간색이잖아요 아, 빨간색이잖아요 엄마는 무슨 색을 할거에요? 근데 신랑 신부가 다른 색이 있더라구요 부모님에서 신부를 의논해서 한번 해보세요 귀가 쓰겠군요 뭐지? 너무 좋아 아까 이 영상으로 사용해봤는데 너무 귀여워 아까 운동을 했다 조금 더 인정해요 너무 작년이에요 너무 작년이에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건가요 굳이 소대가 전부 스톤을 찍었거든요 네 우리집아 89 89? 네 길어요? 남자보다도 긴거죠? 우리집 김파론승이라고 내가 맨날 놀리는데 아아아 그렇게 질문드려야 되나 우린 보통 제가 82 정도 돼요 아아 88이면 없어요 사이즈가 없네 저는 99 항상 없어서 자기 사이즈는 없죠 당연히 얘가 제일 긴거라 제일 긴걸로 지금 다들 그냥 뭔가 소모소고 손자이 사이즈 비교해서 일반 조그리 형태로 가면 높이 숙에서 주로는 다행이 형태로 더 좋은 거 같아요 아 네 네 아 네 네 자 이거는 우리가 이제 노리개라 그래요. 노리개. 아 네네네. 여자분은 오른손이 위로 올라오는 거고요. 이렇게. 미기태가 위에.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응. 이렇게 부시면 돼요. 브레이크 한번 내다네. 그래서 인사하실 때는 그렇게 인사하시면 되고. 우와 호영이 예쁘네. 팔이 이렇게. 이렇게 계속. 이게 조금 더 자연스러울 것 같아요. 나중에 나갈 때는 지금 팔이 이 길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만큼 늘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달아드릴 거예요. 네네네. 이런 형태예요. 아 네네. 카구라로 해서. 7cm. 카구라 7cm 달아주고. 우리 신랑님. 네 네. 이 길이는 실제로 조금 더 짧으세요. 네 네. 치마 길이도 조금 더 짧아서. 네 네. 치마 길이도 조금 더 짧아서. 응. 치마 길이가 안 되네. 하나님인 거니 크로 와 좀. 야잖아요. 아 네. 치마 길이가 제일 크신 분이에요. 우리나라 분도 크신 분이 많은데. 네 네. 180분은 잘 없죠. 우리 어머니 한번 보십시다. 예. 예. 오케이. 네. 아뇨. 결국 이것이 났다 네 이거를 기존에서는 안 돼요 기존에서는 아무리 피켓 친구가 와도 170,3,4 정도로 되죠 평균이 보통 60,3,3,4 정도 되죠 80이니까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하나를 지어서 드릴게요 근데 실제적으로 그냥 이렇게 입고 할 때는 다른 분이면 그냥 나가게 할 수도 있어 이거는 저희가 만족이 안 돼서 그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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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세핀은 아직 안 되는 사이즈가 그래서 새로운 사이즈가 다시 한번 만들어낼게요 원래는 저희는 렌탈으로 안 되는 거예요 카스터믹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만들어낼게요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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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줄자가 모자고 아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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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의 색?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 이렇게 만들어야 하는 거 그래서 이 색이 괜찮을까요? 네 처음에 왔으니까 바이오렛 바이오렛 바이오렛가 마음에 들어요? 보라색 한 번만 입고 싶어요 나이가 많이 들어요 네 바이오렛 바이오렛을 볼 때는 없지만 아쉬워 네 아쉬워 아쉬워 원래 좀 취향이 홀드해서 아쉬워 물색이 없나요? 물색? 물색이 없나요? 물색이 없나요? 아쉬워 아니 혹시 하늘색 같은 건 없어요? 하늘색? 하늘색이요 하늘색이요 눈 없어요? 하늘색이요 지멍 hydrated 침한 students uing 우리ins 안바린 보니 아 그것들이 protected 육 rhetoric 이렇게 실패 иногда 흔매리 dressed 꿀만덮 하늘색이 놓은 》 밴 김 하늘색 since itive 왕세자 세자 일반 우상도 있는데 이것은 뭐지? 오! 좋네 너는 왜紫이 좋은지? 왜 왜紫이 좋은지? 왜 왜紫이 좋은지? 눈을 볼게요 눈을 볼게요 눈을 볼게요 눈을 볼게요 눈을 볼게요 눈을 볼게요 날씬하셔서 이게 진짜 불안해요 모짜렐라 요게 마음에 안드시면 제가 또 바꿔볼게요 우리 진학이께 자, 이거 한번 보시고 또 흰색도 있어. 흰색? 이 위에 거 같아. 지금 예쁜데? 아니, 이게 더 좋은데. 아니, 그냥 여쭤보는 거예요. 또 흰색도 한번 보이시다. 데이드도 보라색. 왜 집안 질사이사이셔. 또 뭐라? 죄송해요. 왜 집안 질사이사이셔. 어떠시도 아우까라네. 그러니까 내가 보라색을 할 거면 아미린이도 보라색을 하는 게 안 나아. 잘 맞춘 부분이 안 해. 아, 그래요? 잘 맞춘 부분이 안 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아, 그래서. 아, 그걸 안 했네. 근데 이럴은 그냥 이럴 때가 비슷해요. 응, 나도 이럴 때가 좋아. 어때요? 색감하네요. 아, 저 더 아까보다 이거가 좋아요. 아, 우리 색이 독감하니까. 그런데, 맞아. 그냥 색이 좋아해. 색이 좋아해. 다들 색이 좋아해. 색이 좋아해. 근데, 이 색은 좀 더 좋아해. 색이 좋아해. 근데, 최근에는 잘 어울리는 거 같아. 아 그렇구나 산토다네 산토다네 그쪽이 제일 좋아 왜? 그쪽이 제일 좋아 그쪽이 제일 좋아 여기가 낙각기 저는 좀 더 좋아해요 보라색이집 보라색이집 내가 보라를 좋아하니까 보라색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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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실히 뭐가 이렇게 많은게 이쁘다 제일 많이 하겠다 진짜 키가 커 그런 곳은 펭귄처럼 보라색이집 오우 펭귄같아 이 보라는 어떠세요? 이건 저희가 시도하지 않은 그래서 이 보라가 어떤지 이 보라색이집 이 보라색이집 이 보라색이집 이 보라색이집 그러면 좀 더 커서 이 보라색이집 이것도 한번 보시고요 오우 오우 이건 좀 더 좋아서 이거 한번 보시고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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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여기 조금 진하다고 해서 한번 여쭤보는거에요 안감이 이렇게 들어오면 이렇게 이중으로 들어오면 연해져요 이렇게 보면 진해져요 이렇게 오면 연해져요 그래서 이 색은 어떤지 한번 여쭤볼까요 어때요? 왜냐하면 우리 신랑님 것도 색감이 좀 진한 편이에요 저는 이 색이 거의 이렇게 진한거에요 이렇게 진한거에요 근데 뭐 와랄거가 없는거에요 그러면 이제 커플룩이 더 가까워지는거에요 커플룩을 맞추는걸 좋아해요 그러면 이게 더 낫지않아요 여기가 좋아요 이걸로 하고 싶어요 내가 봐도 요구를 하는게 요구를 하는게 요구를 하는게 더 예쁠거에요 예쁘죠? 어때요 아버님? 뭔가楽시간을 늦게댑니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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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재밌어요 너무 귀여워요 즐거웠습니다 klar이게 보셨나요 너무 귀여워요 이게 랩같다 지금抱고 싶어요 은은이 너무 귀여웠어요 엄마가 너무 귀여웠어요 엄마가 너무 귀여워요 아무튼 나한테 vraiment 귀여워 Biggestion 내가 좋아했답니다 엄마가 좀 예쁘게 잘 먹었어 엄마가 너무 귀여워